어릴 적부터 난 종종 희한한 꿈을 꾸었다. 그 중 기억이 나는 제일 처음 꿨던 꿈은 내가 어릴 적에 고등학생이었던 친척 오빠랑 물놀이를 간 꿈이었는데 친척 오빠가 다이빙을 보여주겠다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물에 빠져 익사한 내용의 꿈이었다. 난 당시 너무 어렸었기에 이런 꿈을 꾼 게 너무 무서웠지만 뇌리에 강하게 남은 꿈이라 잊혀지지가 않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 꿈을 꾼 그 해 여름 부모님과 차를 타고 친척 오빠네 집으로 놀러갔다. 시골에 살았던 친척 오빠의 집 앞에는 커다란 냇가가 있었는데 친척 오빠가 둘이서 물놀이를 하러 가자고 했다. 그래서 같이 냇가를 갔는데 친척 오빠가 바위 꼭대기 위에 올라가더니 나를 보며 다이빙을 보여주겠다고 뛰어내리던 그 순간 갑자기 예전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나서 뛰지 말라고 말하려 했지만 친척 오빠는 이미 점프를 해버렸고 그렇게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 그 후 그곳에는 다이빙 금지라는 팻말이 붙었다. 두 번째로 꿨던 꿈은 무슨 일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가족 중에 아빠 혼자 비행기 안에 타던 꿈이었는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쾅 하며 추락하는 꿈이었다. 난 너무 놀라서 아빠한테 혹시 비행기 탈 일 있냐고 물었더니 나보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며 다음 달에 해외 출장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생겼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난 가지 말라며 꿈 얘기를 말해주었는데 아빠는 피식 웃으며 그저 내 머리만 쓰다듬어 주셨다. 결국 난 아빠를 말릴 수 없었고 아빠는 결국 비행기 결함으로 인해 추락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리고 난 내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고등학생이 된 어제까지 예지몬 같은 꿈을 꾼 적은 없었다. 어제까지는 말이다. 오늘 난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배경이 너무 캄캄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실루엣을 보니 특이하게도 다리가 안 보이는 흔히 얘기하는 귀신 같아 보이는 게 공중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내게 다가와선 너도 곧 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오랜만에 꿈꿈이라 너무 놀랐다. 귀신의 목소리도 낯이 익었고 마지막 말이 좀 신경 쓰이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개꿈 같았기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유령 같은 게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고 그렇게 영원히 난 깨어날 수 없었다. 낯익은 목소리의 그 귀신은 오래 전 죽었던 친척 오빠로 꿈으로 인해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던 친척 동생이 자신에게 빨리 말하지 않아 다이빙을 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원한을 갚으려 스스로 목을 조르게 친척 동생을 죽인 것이다. 미국 어느 주택에 화창한 어느 봄날 김백수 씨는 마당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힐링 타임을 가지고 있었다. 바쁜 삶 속에서 주말에만 드릴 수 있는 이 소소한 행복이 바로 김백수 씨 삶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던 중 정막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웃집 담너머로 누군가가 자꾸 살려달라며 소리쳤다. 사실 이웃집 사람은 이사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사온 날 자신은 혼자 산다며 인사차 얼굴 한 번 본 거 말곤 딱히 상호 간의 교류가 없었다. 아무튼 옆집에서 뭔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다. 이웃집 사람은 혼자 사는데 대낮부터 어떤 여성이 계속 살려달라는 목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도 나고 있었으니 말이다. 섣불리 김백수 씨가 가서 도왔다간 같이 공경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그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경찰이 이웃집에 도착했고 이웃집 남자를 불렀다. 이웃집 남자는 차고에서 차를 정비하고 있었는지 온몸에 기름때가 묻어있었다. 경찰은 이 집에서 어떤 여성이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어찌된 일인지 해명을 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웃집 남자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잠시 뒤 이웃집 남자는 앵무새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다. 앵무새는 살려달라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번갈아 내며 자신의 재능을 경찰 앞에서 뽐냈다. 그제서야 경찰은 사건의 전말이 앵무새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큰일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며 경찰서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웃집 남성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웃집 남자는 분명 혼자 산다고 했는데 앵무새는 여자 목소리를 흉내냈다. 김백수 씨는 그 점이 너무 수상해서 이웃집 남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 집 차고에 몰래 들어갔고 그곳에 있던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그 가방을 열었는데 그 가방엔 죽은 여성의 시신이 있었다. 앵무새가 흉내낸 목소리는 이 여성이 살려달라던 목소리였던 것이다. 1977년 프랑스의 해수욕장 사람의 오른손만이 헤엄치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 관광객이 누군가에게 다리를 잡혀 빠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래서 관광 손해를 우려한 현지 사람의 의뢰에 의해 어부가 그 손해포에게 성공했다. 그런데 그것은 왜인지 마네킹의 왼손이었다고 한다. 옛날 덴마크에 살아있는 구두가 있었다. 그 구두는 구두가 마음에 들어한 사람만 신을 수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거만한 남자가 무리하게 구두를 신었다가 비명을 지르고 기절했다. 남자는 발목 밑부분이 전부 없어져 있었다고 한다. 평소보다 더운 날 아랍에미레이트에 사는 남자는 사막에서 거인을 만났다. 그 거인은 모래에서 갑자기 나왔고 전신이 불길에 덮여 있었다. 거인은 남자에게 음력 날짜를 물어본 뒤 하늘과 지평선을 바라보며 아직 이루구나 라고 중얼거리다가 다시 모래 속으로 들어갔다. 옛날 로마에 알을 낳는 고양이가 있었다. 왜 고양이가 알을 낳는지 알 길은 없었지만 그 알에서 새끼 염소와 송아지 금은 보아가 나왔다.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알에서 인간의 태아가 나오자 사람들은 그 고양이를 죽여버렸다. 다르메스라는 화가가 일부에선 화제가 되고 있다. 생전엔 완전히 무명 화가였지만 그의 그림이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대전, 전염병 창궐 등의 그림 장면은 차례대로 실현되어 갔고 지금은 지구가 두동강 난 그림이 한 장 남아있을 뿐이다. 태어난 장소, 일시, 이름, 인생까지 꼭 닮은 두 사람의 유형을 아스트로 트윈이라고 하는데 1976년에 사망한 영국 런던의 토마스 로이드의 케이스는 이것과 비슷하다. 두 토마스는 같은 도시에 같은 날 태어났고 동일한 이름을 가졌다. 그리고 두 사람의 차가 정면 충돌에서 같은 날의 35세의 나이에 죽은 것도 같다. 그러나 이날, 같은 날에 출생한 또 한 사람의 토마스 로이드가 두 사람과 거의 같은 시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1884년 4월 26일, 영국 엑서터시는 대낮에 아무 예고도 없이 칠흑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놀란 시민들은 우왕좌왕했고 동물들은 잠이 들었고 종교인들은 기도를 들였다. 그러자 어둠이 사라지고 태양이 다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이후에도 여러 설은 많지만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고 있다. 데이빗은 어느 날 밤 차를 타고 세계여행을 하며 기념품으로 전세계에 깨끗한 돌을 줍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가려고 차고에 들어간 그는 기절할 듯이 들었다. 차는 없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 대량의 돌더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리투아니아의 라비는 평생 2천 권이 넘는 책을 읽고 읽고 나서 곧바로 내용을 기억했다. 그 책의 어느 페이지든 어떤 부분이든 마음대로 떠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읽은 것은 뭐든지 잊을 수 없게 돼버린 그는 그 능력을 매우 불편했다고 한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는 것 같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것들이 잊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1976년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청와대 인근 상공에서 둥근 형태의 미확인 괴 비행차가 한 대도 아닌 무려 12대가 발견됩니다. 이 광경을 본 당시 서울 시민들은 북한에서 보낸 전투기일 거라 생각하며 끔찍했던 6.25 전쟁의 기억이 다시금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미확인 괴 비행체는 공중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했는데 정부는 괴 비행체가 출연하고 1시간 뒤 국군은 괴 비행체의 엄청난 화력에 집중 폭격을 두 차례에 걸쳐 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괴 비행체는 낮은 고도에 머물러서 격추하기 쉬웠지만 포탄을 피하기 위해 움직이지도 않았고 포탄을 맞췄어도 그대로 통과시켜 전혀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라디오에서도 방송 중 진행을 끊고 서울 상공에 괴 비행체가 여러 대가 나타났다고 긴급 보도까지 됐었죠. 그리고 얼마 후 괴 비행체는 북서쪽으로 종적을 감추어버렸고 다음날 신문기사에는 미국 화물항공기가 항로착오로 인해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하여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날 UFO를 목격한 서울 시민들은 누가 봐도 격추하기 위해 집중 폭격을 가한 것이지 누가 경고사격을 격추하려고 정확히 조준해서 집중 폭격까지 가할까요? 이 사건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서울 청와대 상공에 나타났던 UFO는 왜 무리지어 나타났는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전라북도 진안에 위치한 마이산은 큰 바위 봉우리 두 개가 솟아올라 있는 모습이 마치 말의 귀처럼 생겼다고 하여 한자로 말맞자의 귀의를 써서 마이산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이 마이산에 있는 마이산 탑사는 조선 후기 이감용 처사가 16세의 부모를 잃고 인생 무상을 느껴 속세를 떠나 25세 때 마이산에 입산하여 수행을 하던 중 꿈속에서 억조창생구제와 만민의 죄를 속죄하는 석탑을 쌓으라는 신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로부터 30년이 넘도록 구국인념으로 108개에 달하는 여러 형태의 돌탑을 소명으로 쌓기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뭔 돌탑 108개를 30년에 걸쳐서 쌓을 만큼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릴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분명 들 겁니다. 하지만 이 돌탑의 진짜 미스테리한 이유는 바로 중장비 한없이 10에서 20미터 가량 되는 돌탑들을 주위에 널브러진 돌들로 사람 혼자서 여러 형태로 만들었다는 점과 각종 자연재해들을 버텨내며 아직까지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현재는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면서 30개에 가까운 돌탑들이 훼손됐고 80개 정도만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겨울만 되면 입탑사에서는 고드름이 역으로 자라는 등의 미스테리한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